아 편집자를 모집합니다 메이플에 대한 지식이 있으신 분이나 썸네일 제목 가능한지 하루에 한 개 정도 생각을 하고 있긴 한데요 페이는 6대 4 정도 생각을 합니다 주회수에 대한 광고 수익을 드릴 예정입니다 다음 위는 이제 동기부여가 크겠죠 자신이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것이니까 위에꺼는 제가 좀 부담이 많이 없어져 가지고 평생 갈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래꺼는 하이맥 한 10만원 정도까지는 가능할 것 같고요 이거는 수익이 어떠냐에 따라 오래 못할 가능성이 무지 크다는 거죠 오래 못할 가능성이 무지 크다 그렇게 생각하고요 아 카톡 요렇게 되고요 매일 그렇게 되니까 매일 보내셨다고 카톡을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음 저의 유튜브 영상들을 보면은 실상적으로는 이제 6분 사냥 측정 영상 그죠 그리고 요거는 보내라고 치고요 그렇게 의미가 없을 것 같아가지고 뭐 의자를 앉았다 1분짜리 영상 이거는 이제 편집이 없으니까 제가 48초 찍고 48초 올린 거거든요 이런 것처럼 1분 영상 아이템은 지나죠 이렇게 되어있으니까 어 제가 과연 편집자를 쓴다면 자신이 해줄 수 있는 게 무엇인가에 대한 것이 좀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제가 어떻게 해야 될지 감을 잘 못 잡아가지고 아님 하이라이트 편집 이런 게 있으면 좋긴 한데 제가 또 뭐 일상 방송 시간이 길다보니까 요런 거 하는 건 좀 어려울 것 같기도 하구요 과연 편집 해준다면은 어떤 것이 가능할지에 대한 영상 제 영상 중에 뭐 아무거나 해가지고 하나 해주시거나 이제 뭐 남들 주는 것처럼 작성해서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저는 이만 도당산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하하하하